희생 보리미 돌린 듯장이들 깨 라이미의 널의 경리로 가득 채워 음! 라이미의 너의 경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약간 old school 걘서 매력이 안녕하세요 저는 개노 개노 천러입니다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약간 여기 좀 old school 갬성 옛날 레트로 갬성이 있는데 여기 어디냐면요 여기 어디? 국산동입니다 여러분 국산동 지금 어디를 가고 올게요 형이 준비했잖아 그쵸 제가 준비했습니다 그럼 가올까? 여기 어디야? 여기 딱 보면 뭐가 보여 조명 아니 그런 거 말고 약간 좀 더 제가 전체적인 감독님들 카메라들 스텝 매니저 형들 전체적인 걸 보라고 여기 식당 같아요 여기 식당 같아요 아 그치 근데 여기 분위기 나쁘지 않다 옛날 분위기가 많이 나왔어 그리고 이거 밥 먹다가 발이 심심할 때 계속 돌리고 있는 거지 귀엽다 근데 이거 뭔지 알아? 뭔지 몰라 제봉투 이거 옛날 버전 옛날에는 발로 돌렸어야 했어 아 진짜? 지금은 다 모터로 하잖아 옛날에 이거 발로 진짜 밟아갖고 옛날 사람 진짜 똑똑해 비싸 비싸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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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설리티 대박인데 우와 우와 여기 대박이다 진짜 다 맛있어 뭔지 알지 칭찬이야 맛있다고 진짜 맛있다고 포크랑 칼 들고 포크랑 칼 들고 하나 둘 셋 오케이 와 깨미서 미쳤다 이렇게 서울 여행 다녀본 적 있어? 나 북한산 등산 진짜로? 응 나 삼촌이랑 등산했는데 딱 뜨거운 물하고 라면 가지고 올라가는데 딱 제일 위에서 라면 하나 끓고 먹는 게 진짜 아 음 진짜 좋았어 나는 없어 엄청 집도야 응 저는 굉장히 집도리이기 때문에 아직 서울에 살면서 남산에도 안 가봤어 그거 개인 취향이지 뭐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안 나가고 싶으면 굳이 굳이 왜 나가 집에서 놀면 되지 맞아 집에서 친구 부르고 왜 나 안 불러 응? 응 응? 응 넌 올 수 있잖아 굳이 부르지 않아도 알아서 오잖아 자, 이제 배부르지? 만족 만족? 어 잘했어 2개 찾아줘서 고마워 잘했어 2개 찾아줘서 고마워 하하 너가 오자는 데 왔어 여기 어디야? 아까 형은 레스토랑 준비했었잖아 응, 지금 배불러 글쎄 내가 또 좀 재밌는 게 중요했어 응 글쎄 내가 또 글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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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용가리 진 뱀 뛰는 내 운세 이 공 안에 있어 싹 매우 예 템 와, 진짜 많다 귀인이 와서 돕는다면, 일은 뜻대로 성사될 것이로다 그러니까 그러니깐 비인이라는 게 약간 귀한 인물 그게 뭐야 너한테 이렇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 이렇게 와서 해주면 더 큰 일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, 너 뜻대로 남의 도움으로 좋은 이 옷을 사귀게 될 것이다 도움 이유가 뭐야? 친구 무슨 뜻이야? 그게 뭐야?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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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뜻이야? 하루에 내가 잠깐만 이거 왜 이 역할을 하고 있죠? 아, 빨리, 빨리 점진이 아니야? 아, 빨리, 빨리, 빨리 그러니까 너가 10년 동안 했던 거를 다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런 복이온 아, 그게 맞네 아, 이제 나 오늘 해볼게 이번에는 바쁘다가 시련 뒤에 낙이 있을 우리 세상에 시련 뒤에 낙이 올 거래요 뭐가 뭐가? 아픈 뒤에 약간 좋은 게 올 거라고 아픈 뒤에? 아프고? 그닥 좋지 않아 그닥 좋지 않아, 괜찮아 좋은 거면 이건 맞다고 생각하고 이거 안 좋은 거면 안 맞다고 생각하면 돼 그게 맞아 자, 너가 계속 소개해준다니까 사진 하나 찍어줘 화보처럼 찍어줘 하나, 둘, 셋 하나, 둘, 셋 자, 그러면 무슨 게임인데? 형이 있으면 오늘 찍은 모든 게 다 모자이크 목숨 걸어야겠네 하하하하 이렇게 해요 하하하 저와 여기는 CITY 안녕하세요, NC 안녕하세요, NC 자막lerde 유튜브 라이브 통화에서 추천하는 곳 어필해야 되잖아요, 소개 솔직히 K-POP 하면 맞아요 드라마잖아요 드라마잖아요 드라마 명작면에서 나온 그런 장소로 한번 가 볼 겁니다 오ową 오오 or 제가 추천하는 곳은 약간 제가 천지에 이것저것 많이 찍었잖아요 아 그렇죠 벌써 시즌2 시작했더라고요 시즌2 시작했는데 여러분 많이 기대해주시고 많이 시청해주세요 그래서 아직 못 만들어본 거 오늘 만들어보려고 괜찮네 근데 팬 여러분들한테 추천하기 전에 하나만 할 수 있대요 아 우리 둘 중에 하나만? 맞아 그래서 또 목숨 걸고 게임 한 판 해야 돼 오 그래서 형이 지면 오늘 찍은 모든 게 다 모자이크 처리될 거야 목숨 걸어야겠네 이거 안 떨어지겠다 망했네 열게 아이고 나 이미 하나 무조건 뗐어 오케이 시작 나 어떻게 묻힌 거야? 나 어떻게 묻힌 거야? 나 어떻게 묻힌 거야? 나 어떻게 묻힌 거야? 와 하나도 안 움직였어 형 알아서 봐줄게 나 이미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제가 기다려줄게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일곱 여덟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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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말ically 아직 모르겠지 그렇구나 conference 예쁘다 watch 캐릭터 희찬 땡 더진 샤오더진 땡 천러 태용 아니야? 태용 아니야? 태용 아니었어요? 한 번 보여주세요 이거 딱 봐도 태용이 형인데 옆모습 찍는 사람이 아니 저거 지성이 턱 안 입고 아니야 지성이 턱 아니야 지성 턱 아니야 지성 턱 아니야 제노 정답 지성이? 지성이 아니라니까 지성 턱 안 입고 정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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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러 제민 제민 정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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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제민 나 제민 정답 제민이 형을 못 맞춰? 너 이겼어요 너 이겼어요 정답 우와! 정답! 마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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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 맞지? 이 어떻게 알았어? I know you, 마크. 아, 이거 무대로 떼구나. I know your hand. 하하하. 정답, 저. 정답, 저. 정답, 저. 정답, 저. 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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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그럼 2대1이지 지금, 2대1. 2대1, 어. 하하하. 어, 뭐야? 정답, 런지? 아닌데. 마크? 정답, 쇼타로. 하하하. 그럼 처음부터 하자, 태일 형. 하하하. 나이스? 쟈니 형. 태영 형. 아, 유타 형. 인중이니까. 좀 넓은데? 뭔가 말하려고 하는 듯한 그런 인중. 어, 이거 전혀 모르겠다. 철호. 철호. 재현이 형. 재현이 형. 재현이 형. 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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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내가 이겼네. 어, 너가 이겼어. 결국은 내가 이겼어. 하하하. 오늘 그 방송, 모든 방송이 형 모자이크 처리 될 거야. 모자이크 처리 될 거야. 하하. 하하하. 해야되.. 하하하. 제가 이제 출발할까요? 하하하하. 하하하 다 이거 순서하는 poisoned uży요? 잘 죽는 거, 다시 하. excuses. 자, 제노 씨 우리 지금 Eas 맛있는 거. 저 technological 어디 가면 저 베리 하시는 거예요? 하하하하. 하하하. 여기 뭔가 익숙하지 않아? 이게 무슨 드라마 촬영장인 거야? 호텔 전문화라는 드라마 본 적 있어? 여기 원래 호텔이었어 어 이게 원래 호텔이었는데 다 부수고 막 이렇게 하고 꾹 이렇게 만들어놨어 그럼 원래는 이렇게 방 방 하나 사이즈 2만의 모텔이니까 약간 좀 작은 방인 거지? 원래 여관 여관 약간 이런 느낌 아 그렇구나 여관 약간 이런 느낌 아 그렇구나 여기 주무시면 안 돼요 그렇구나 제가 하나 찍어줄게 잠깐 이리로 와봐 여기로 잘 찍는다 잘 찍는다 잘 찍는다 딱 사진 보니까 내가 너보다는 잘 찍네 폴라로이드는? 셀카는 뭐 이건 나 미쳤지 않았어? 찢었는데? 아니 카메라를 찢었는데 이거 이거 필름이 찢어졌어 뭔 소리야 한번 봐봐요 어떤 거 잘 나왔어? 진짜 얘기해 봐요 이거 이거 봐봐 꺼봐 더 열심히 연습 좀 해 피사체가 좋아서 그래 셀카 셀카 잘 못 찍으니까 내가 좀 알려줄까? 셀카? 셀카? 이렇게 찍으면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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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 맨날 컨디션 다르거든 가끔씩 이렇게 괜찮을 때 있고 가끔씩 이렇게 못생길도 있어 그래서 찾아봐야 돼 맨날 이렇게 돌려 머리로 돌려 괜찮을 때 오 괜찮네 찍어 그렇게 하는 거야 그냥 좋은 어플 쓰세요 근데 보통 여기는 데이트 당소나 맞아요 지금 데이트하고 있잖아 그런 거잖아 지금 데이트하고 있잖아 나랑 데이트하기 싫어 나랑 데이트하기 싫어 아니 뭐 나쁘진 않은데 좀 슬프네 나는 나빠 넌 나빠? 가 이제 마이 플레이스 갈까? 얼마나 좋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Let's go Let's get it To my place 오케이 자 여기는 어딥니까? 자 안녕하세요 제노 씨 네 제가 오늘 또 이렇게 제 스팟 제 핫 스팟 제 스팟 집에서 냄새가 난다 형수 뿌리고 막 이런 드라이 플라워를 넣고 만들어서 냄새 좋게 만드는 거야 이거 진짜 열심히 해서 이쁘게 만들고 싶어 난 망가지고 싶지 않아 진짜로 난 지성이랑 이런 거 하면 항상 망가지거든 응 나랑 해도 망가질 거야 형도 똥농이야? 응 망했다 어? So beautiful 괜찮겠네 이제 컵때마자 자 이제 열심히 밀어 넣어봐 진짜 망가질 거 같아 망가지면 나 진짜 울 거야 이 자리에서 울 거야 바로 조심해서 옆에서 이렇게 밀어서 손 왜 이렇게 떨어져 어? 안 넣어 안 넣어 놀 수도 없는데? 조금 힘 줘가지고 밀어서 넣으면 돼 부셔지면 나 진짜 나 진짜 너가 어 이거를 너무 많이 했어 이거를 너무 많이 했어? 응 그냥 과감하게 콱 눌러버려 눌러버려? 아니 이걸로 아내를 잡고 끌고 내려 도움을 요청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와 이쁜데? 괜찮아 괜찮다 우와 괜찮다 이 청구는 지금 보고 있으니까 하나 둘 셋 저어 육이 넷쓰리 안녕하세요 NCD 제노임 어? 제노 천러입니다 네 바꿔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솔직히 우리 단둘이 나오는 것도 그렇고 단둘이 스케줄 하는 것도 처음이고 어땠어? 솔직히 말 솔직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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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송이잖아 방송이잖아 아 좋아해 근데 한 번도 이런 조합이 없었다 보니까 맞아 좀 신선하기도 하고 또 제가 재민이랑 워낙 많이 이런 걸 해봤었는데 제가 재민 대 천러 제가 재민 대 천러 그니까 기준이 좀 달라 재민 대 천러 재민 대 천러 그니까 어느 어느 포인트 재민 대 천러 재민의 재민 천러의 재민이 아니면 재민이랑 스케줄 할래 천러랑 스케줄 할래 뭐 저는 재민이가 이걸 안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재민으로 하겠습니다 재민으로 하겠습니다 재민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지금 촬영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벌써 마지막이라 도쿄 잘 모르는 것 같다 수고하셨습니다 무조건 수고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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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한 번 더 올 생각 있을 정도로 괜찮다 맞아 이걸 보시는 많은 분들도 한 번, 한 번씩 오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행이 시작되면 첫 번째 목적지는 서울 재기발회